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코재입니다 오늘 저는 울릉도 여행 중에 제일 기대했던 독도를 가는 날입니다 저 혼자 가는 거 아니고요 여기 우리나라 여행계의 고수 안녕하세요 저도 못 탔어야 돼요 진짜로? 큰일 났어 정박을 못 하면은 헤엄쳐야지 우리 한 마리에 강치가 돼서 들어가야지 그게 가능해요? 못 드실래요? 어 나는 오징어 내장탕 홍합밥 2인 이상 주문이에요 네 아 진짜요? 네 그러면 홍합밥 먹자 홍합밥이면 오징어 내장탕 고기 서비스 그러면 홍합밥 도겸사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좋네 우리 현포 노을 같이 봤잖아 아 그렇지 현포 노을이 쿠바랑 비비했을 때 어때? 아 쿠바랑 솔직히 쿠바랑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여행하면서 봤던 일몰 중에 쿠바가 최고였고 약간 거기에 비등할 수 있는 정도? 고급형 쿠바 아 그쵸 그쵸 나도 그런 느낌을 원한다면 볼륨도 와서 봐도 충분하다 약간 이런 느낌? 와 나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이게 오징어 내장탕이에요? 예 네 선생님 이거 내장 다 먹어도 되는 거죠? 다 먹어도 돼요? 네 육지에서는 오징어가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 고차 먹으면 내장이 다 먹어도 돼서 다 먹어도 돼요 아 되게 맛있어 국물이 시원해요 어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또 그리고 지금 또 뭐에요 이거? 아니 저녁이 안 시켰는데요? 아니 저녁이 나와 아 그래요? 택배 서비스가 나와 좀 늦었어 좀 늦었어 쟤 먼저 귀부터 띠먹어. 그 다음에 띠먹고. 나도 잘 먹어도 귀를 안 먹어. 내가 오징어 중에 김가리를 제거해. 다락이 왜 불케나노? 잘 먹다. 뭔가 있을 텐데. 커피숍 있네. 형 커피숍. 저 커피숍 가자. 여기 문 연 거 같아. 가보자. 안녕하세요. 커피 먹으러 왔습니다. 정말 좋네 여기. 커피 드시면 커피 두 잔에 5천 원. 오 좋다. 그리고 다른 것들은 5천 원짜리 있고 6천 원짜리 있고 7천 원짜리. 대부분 5천 원에서 7천 원 넘고. 커피 녹차 뭐 이런 거. 여기까지는 다. 두 잔에. 두 잔에 5천 원. 시작해. 아 이거 그러면. 아 이거 커피가 천 원이네 여기는. 커피요? 아 아니요 예예. 커피 천 원? 아 예. 김밥 얼마예요? 야 김밥 천 원 할 거 아니에요. 아 천 원이요? 괜찮네. 엄청 싼데? 아 난 또 한 몇천 원 한 줄 알았네. 아니 한 개야. 독돈이 얼마예요? 독돈 수건 이거 4천 원. 아 수건 또 4천 원이에요? 이거는 이거는 3천 원. 3천 원? 3천 원이요. 독돈 이거 얼마 4천 원이요? 독돈 좀 비싸네요. 예 독돈 비싸네요. 자 이거 이상한데요. 약간 오징어 같기도 하고. 좀 오징어 같지 않나? 아 머리 띠도 있네 저렇게. 아 독도 머리 띠. 어이 귀엽네 이거. 안녕. 안녕. 귀엽네. 고마워. 사장님 독도 하나 주세요. 예약은 따로 안 하셨고요? 아 했어요. 신부 좀 주시면 되세요. 아 네네. 금일 동해상에 다소 높은 파고로 인해 선체 동요가 예상됩니다. 멀묘학을 복용하지 않으신 승객 계산은 멀묘학을 복용하시고. 독돈입니다 독돈. 독돈 보입니다 독돈. 지금 분위기가 약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라서. 살짝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던 보다 엄청 더 큽니다 이게. 독돈 진짜 크지 않아? 어 인사한다 저기. 아 솔직히 난 내릴 거라고 생각 안했거든. 볼 때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. 독돈을 바른다고? 독돈을 바른다고? 와 날씨 봐. 쩌럽다 진짜 와 독도 아 너무 좋다 진짜 이 풍경을 담야되는데 풍경을 좀 담았게요 야 이거 일본한테 못주지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진짜 미쳤단 말 밖에 안나옵니다 진짜 예쁘다 제가 세계여행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다녀왔는데 놀롱도 독도는 그 세계여행 어비의 견조도 진짜 손색이 전혀 의도 없을텐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찍을래? 아 너무 짧다 근데 20분 너무 짧아요 아무것도 못됐어 제대로 근데 안 밟은 것보다 나으니까 아 무조건 낫지 안녕 안녕하세요 잘 떼는 지나 어 조심히 가고 또 보자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그래 저희 위주 저기 위주 옷이 있나? 안녕하세요 예 네. 뭐요? 예. 예. 잠바 같은 거 있나요? 아 맞추어서? 예. 어 있어 있어. 사이즈 105? 예. 어떤 거 있나요? 아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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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6자리까지 왔어요. 뭔가 까면 되겠고. 아 이거요? 괜찮은데? 옥수수 차. 응? 옥수수 차. 옥수수 없어요. 수분하네. 관광화가. 아 예. 날씨가 육지택 하면 안 되지. 예. 어 잠깐만요. 선생님 저 다시 올게요. 저 가방을 배 놔두고 왔네. 배에다? 네. 배 안 가죠? 오 빈도 가면서 어디 갔어? 빨리 가 빨리 가. 서난들한테 물어봐. 서난들한테 전화 가자고. 아 예. 선생님 그만 올게요 다시. 오. 가방. 아 서난들한테 물어보라고. 예. 예. 오 배. 오 가방을 두고 왔어. 가방을. 오. 어쩔 수 없으세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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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당했다. 아 당했다. 오. 오. 왜 가방 혹시 못 보셨나요? 네. 가방 없었는데. 예. 예. 진짜요? 가방 없었어요. 가방? 가방 나온 거 없었는데. 아 진짜요? 오. 가방 없어요? 오. 오. 미쳤다. 큰일 났다.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데. 내꺼. 맥북이다. 오. 미쳐버리겠다. 오. 큰일 났어. 설마 속에 있어. 안보여고. 나도 치우다 본게 있어. 가방 여기 있다고요? 네. 내가 몇 개. 내가 왔다니까. 그 속에 들어있고 많아. 내가 치우다 본게. 저 안에. 아 예. 아이고. 아. 옷 속에 들어있어. 몰라갖고. 마는. 아이고. 헐매 잘했대요. 여기 있고. 덮어졌어. 그래 안 보니까. 근데 이제. 좀 치운다고 치우니까 나온 거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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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네 이쁘 셀카드 이쁘 괜찮은데 이쁘네 와 어떻게 가방을 들고 내리는지 모르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놀래가지고 가방에 드론이랑 중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말도 안되게 독도를 갔다 왔어요 독도만 좀 가겠습니다 제가 세계행하면서도 한번도 가방 열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너무 놀랐어 와 와 맛있다 네 우리 이렇게 마지막에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오늘 울릉도 독도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구독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